와 잘했다 와 대박사건 준비합시다 감독님 어머 컷 도와 있어야 돼 펑컷! 펑컷도 괜찮아 근데 거기다 올려놓고 하면 안 돼요? 어디요? 여기요? 저는 여기가 편해요 아 네 여기다 해주세요 그래요? 좀 어려운데 어디 갔지? 보여요? 우와 우와 한순간에 망했어 봐봐요 내가 아까 골프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아주 오버놀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컵이라고 했어요? 이제 안 알려줄 거야 신라면 사발면 어 유치해 유치원생 동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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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에러 뭐야 그래서? 왜 불이 그렇게 얄미워üg 1997 스타 Mc3 우와! 큰일 났다. 내가 걱정인데? 밥 본데 내가 걱정이야 지금. 밥 본데 내가 걱정이네. 조용. 아 오케이 오케이. 제발. 일단 오른쪽으로. 에이 이제 리더님까지 이렇게 알려주는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누굴 위한 방송이야 이게. 아휴. 좋아. 아 그래도 괜찮다. 저기 아니. 왜요? 네. 집이 어디예요? 집이 남양주 살아요. 남양주 어디 살아요? 부모님이랑 사세요? 아니 혼자 살아요. 혼자 남양주 왜 거기 살아요? 내 맘이예요. 봐봐. 있는 거 다 써보려고? 지금 기계에 있는 거 다 써보려고. 있는 거 다 써보려고. 다 써보려고. 아직 오신 거zczนะคะ. 왼쪽으로 봐야돼요? 나 못들었어요 나 뭐라고 못들었네? 어떻게 된거야? 동점 동점? 이거 동타인데 어떻게 된거야? 이게 말입니까 저희가 동점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그러면 나중에 네 좋아요 다음에 연습 좀 더 하고 오늘 제가 진짜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오늘 미모에 흔들리는 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혼자 이 악물고 하시더니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했잖아요 오늘 함께 했던 소감에 대해서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고 스크린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다라고 인상이 바뀌어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겨울이니까 스크린을 좀 많이 애용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고 계신 엘르 골프 옷이 있잖아요 이 옷 입고 앞으로 다니시면서 스크린 연습하다가 저희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네 꼭 불러주세요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골프껌이지 엘르골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골프껌이지 엘르골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